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맘준이 최고의 리더 리더 best friend 우리 형 리더 리더 귀여운 사람 30 맏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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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brother 바보형 나 더 바보형 둘째 형 오우 best best brother 달달하다 할아버지 둘째 맏형 멋진 연예인 친구같은 형 춤 좋은 친구 활발하다 비타민 셔츠에 맞춰 나 친구 말 잘 통하는 내 동생 매력 바보 동생 귀엽다 조꾸미 나 내 친구 친구 매력남 신기하다 재생김 많이 성숙해진 내 동생 나 맞는 개 내 동생 요 근래에 가장 이뻐진 내 동생 근육남 근육이 많다 근육몬 많겠다 황금 막내 별명 옛날 별명은 초딩이었는데 할아버지 별명 희망 창 그냥 넌 좀 뭘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짠 진 진 진 진 비 진형 태형이 정국이 팬들이 붙여준 별명 저죠 진 아 나 귀만지기 이야기할 때 귀만지기 좀 진중한 이야기할 때 귀만지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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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눈을 깜빡여요 잡생각 어 굳은살 뜯기 아 발을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 거 입술 뜯기 숨 쉴 때마다 귀여운 어필 탁구 랩 누워있기 자전거 타기 책 읽기 열심히 쇼핑하기 잠자기 아직도 어려운 숙제 열심히 해야지 조금 요즘 안함 재밌다 재밌다 어려워 더 어려워 좀 더 어려운 숙제 그것도 더 재밌다 조금 요즘함 어렵다 좀 느름 계속해서 내가 해야할 의무 정석 내 내 세상 노랗파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나쁘지 않은 좀 느름 좀 느름 재밌음 공연하고 싶다 아 생각보다 좀 한다 언젠가는 맛 닫고 싶은 불멸의 존재 재밌어 더 잘하고 싶다 하고 싶다 곱하기 곱하기 좋아함 너무 하고 싶다 그립다 하고 싶은 아미 있는 듯 없는 듯 아니다 꽤 있는 듯 졌다 있는 듯 가장 시절 재밌었지 재밌었지 별 생각 없음 조용 가끔 돌아가고 싶다 개구쟁이 떡볶이 아 분식집 우리 멤버들 멤버 BTS 마이 멤버 제이호 RM 슈가 음 부지럽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거 꼭 지켜야 될 거 아 이 동네 친구들 약속 시간에 6시로 잡으면 맨날 7시에 나와가지고 중요함 지민이 사운드 클라우드 곡 지민 우리 주년 내가 지금 가장 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숫자 음 활동 년 수 아 일한지 진짜 오래됐구나 오늘 데뷔 8주년 좀 굵어졌으면 좋겠다 눈사람 딱히 2000년도 MP3 더 많은 시간 공연하기 가지고 싶은 것 용기와 믿음 사랑 아 다 가져가지고 방탄 숨쉬기 잠자기 내일 잘하는 거 까불기 멍때리기 딱히 없음 방탄을 저희한테 대부분의 것 가만히 있기 노래 컨디션 관리 못하는 거 생각 없애기 멍때릴 때 주의 얘기를 못 듣기 영어 외계인 외계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미 마이셀프 저 자신이요 만들어갈 수 있다 나 자신 딱히 없는데 오늘 안 믿는 거 없는데 관상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귀신 솔직히 귀신은 잘 안 믿는 거 같아 정성설 그 막 인생은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 딱히 부끄러운 건데 무슨 갑자기 프리댄스 추라고 그러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한 명씩 나와서 억지로 시키는 거 성격 살 짰을 때 나에 대한 칭찬 저는 반응하기 싫은데 귀가 반응해버려요 자신 있는 분야 시키는 거 그걸 웃기는 거 프리댄스로 음색 춤 우리 멤버들 성격 공연하는 집착 집착 좋아해요 미술관 노래 좋아하는 거 조금은 필요한 거 집착을 잘 안 하는 타입이라 자주 까먹어서 집착 안 합니다 관계 꼭 필요한 거 중요함 전문진 진심인 편이에요 우리 멤버에 대한 인생 석진이의 마음 통하는 거 눈물 들임 여기서 잘 때 꿈을 잘 안 꿔서 간만에 꿈꿔보고 싶어요 많은 것들을 부딪혀보고 싶은 게 내 꿈 공연 올해 방탄하기 이루어진다 언젠간 이루어지는 것 안 오는 거 정답은 없다 행복하게 사는 거 제 미래 엔딩은 항상 석양 보면서 빛이 체어에 앉아 있는 것 나도 모르는 모르겠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기적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맞아 내 인생의 전부 아미 우리의 것 가족 아미 아미 기적 우주 최고지 우리를 잊게 해주는 존재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동반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애틋한 마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또? 오 대박 축제처럼 준비할 건 많지만 그 기간만큼은 확실히 즐길 수 있다 맨이 형은 축제 우리들의 축제 선물 아미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내 감정 아미가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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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것들이 좀 많네요. 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누가 이 모자 쓰고 우리 다 썼지. 그래 우리 다 썼잖아. 여기 위쪽부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저 맨 왼쪽 위에 드림캐쳐인가? 아 근데 메이크업도 안 했을 시절이야. 14. 그쵸? 15, 16, 17, 18, 19, 20, 21. 근데 메이크업 안 하고 어떻게 뭘 하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베스트를 뽑아보십시오. 뭐가 제일 좋아요? 난 이거. 아 나 저 화영이 났대. 나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저거 아니면 그 다음 15년 것도 괜찮아. 난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자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되게 잘 꾸며놨다. 그러니까 예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의 8주년을 맞이하여 아주 뜻깊은 곳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깊은 곳이죠. 저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만불상점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곳의 이름은 바로바로 아미만물. 아미만물 상점. 아미만물 상점. 네.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추억이 담긴 소품들이라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방독면도 있어요. 여기 방독면도. 우리 꾸미게 했다. 우리 그걸 꾸미게 했잖아. 페이클럽. 방독면에다가 저 시리즈별 아미밤. 아미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팬클럽 키트에다가. 우리 1위 했을 때 트로피들도 있어요. 오 그렇네. 저런 사전들은 뭘까요? 어떤 추억을 남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 원래 세트예요. 세트장의 세트장. 네. 디자인. 저 이제 피면 아무것도 없어요. 백색이 원래 세트예요. 네. 여러분. 이번 페스타 주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뭡니까? 어떤 건가요?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 세 권의 키워드 책만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펼쳐나가 볼 건데요.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우리의 기억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데? 좋습니다. 저 책장에 보이시죠? 저 초록색 책을 한번 가져와. 굉장히 뭔가 세트 나는. 저 책의 색상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지금 초록색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 책일까요? 딱 보면 이거죠. 사람이 보는 게 눈이 있어요. 딱 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책에는 어떤 키워드가 적혀있을지. 막 펼치면 CG 나오나? 아니 이게 뭐야? 첫 번째 책의 주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1장. 방탄소년단의 요즘입니다. 아 요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다들 요즘 뭐 하세요? How are you? 이제 아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아 요즘 방탄이들도 못 보니까 너무 심심하다. 방탄이들도 되게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있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바쁘게. 진짜 힘든 시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냥 잠만 잘할 것 같은데. 저희 잠만 잘해 집에 봅니다. 아무튼 요즘은 굉장히 사실 일과 스케줄 중심으로 열심히 살고 있죠. 방탄을 위해서. 네. 신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행복합니다. 다들 일하는 와중에도 뭐 각자 뭐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냥 좀 많은 것들을 좀 그 검색을 해보고요. 좀 찾아보고. 약간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물건이 어디서 나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쇼핑을 좋게 포장한 말이에요. 네. 필요 없는 데도 찾아보게 돼요. 이거 굳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저는 요즘에 한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방이 어때요? 방이. 그래서 이제. 방이 달려. 어머니는 너무 적극 찬성을 하고. 아버지는. 아 좀. 아니다. 아버님 제 꿈은 진짜 좋아하신다. 아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단체 메신저. 단톡방. 뭐예요? 그 사진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해. 정국이가 저한테 카톡 해놓은 거를 캡쳐해가지고 옛날에 올렸던 거. 아니 저희 맨날 붙어가지고. 우리 뭔 얘기하냐? 사실 단톡방에서 뭐 하려고 하려고.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 많아. 저희 뭐 가끔 뭐 온라인 게임 얘기하고. 웃긴 배들 올리고. 네. 웃긴 유튜브에서 웃기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제 하루에 누군가 연락하는 게 이제 톡방밖에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뭘 말 많이 하지 않잖아? 근데 뭐 동북도 나왔을 때 막 야 이거 봐봐라. 맞아. 무대 같은 거. 저스틴 비보. 저스틴 비보. 계속 가까이 있으니까 뭐. 자 다음입니다. 우행시. 아 이 영화 좋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장 최근에 멤버와 함께 시간을 올렸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신사옥에서. 네. 이제 술을. 맞아. 한 잔. 두 잔. 그날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막 초파리하고. 네. 네. 저는 요즘에 그. 몸이 좀 균형을 있게 좀 다 부져지고 싶어서. 이제 멤버들이랑 요즘 다 같이 운동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운동화. 난 그게 부럽더라고. 왜 부러워? 너 하면 되지. 같이 하면 되나?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보통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잖아요. 쌤이죠.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완전 그 정도는 못하지만. 이게 진짜 옷 벗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느낌은 내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게 우리가 데뷔 때. 일곱 명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면서. 막 뭐 막. 거울 앞에서 셀카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요즘 제일 낙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운동 재밌죠. 한번 단체로 시작할까요? 아니. 난 하고 있어. 이 네 명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너랑 나만 하면 돼. 태형이 형. 태형이는 솔직히 잘 안 하고. 나. 나는 나는 이제. 태형을 자주 하지 않았나? 하다가 또. 오케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운동으로. 가면 약간. 약간 그.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군인. 모습이 있어. 아 그래요? 헤어 베이비.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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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뭔가 펌핑 좀 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거울 보면은. 진짜 마른 애가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이 사람. 홀락. 아. 홀락. 하하하. 하하하.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솔한 이야기. 가장 최근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멤버가 있다. 누구와 어떤 스타일의 얘기를 나누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요즘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참 많이. 네 다 얘기.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근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되게 얘기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왼쪽 뭐. 울고 막. 그렇죠. 아. 진희 씨. 그때 그때 슈기 형이 진짜 너무 울어서. 아니야. 뭔 소리야. 진희 형도. 윤경이 턱을 했지. 맞다. 윤경이 한 번 울잖아. 그럼 수돗꼭지로 수돗꼭지로. 항상 울었어. 오열했어. 왜 그래. 나는. 잡을 수가 없어. 나는 그날. 진희 형 갑자기 울길래. 왜 울느냐 싶더라고. 하하하. 형도 같이 울었잖아. 아. 저 안으면서. 나도 사실 그랬어. 이러면서 막 울었잖아. 남준이 형도 울 때 진짜 나 너무 가슴이 찡했다는 게. 알았지. 나도 많이 울었지. 하. 하. 아니 뭐. 야.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고. 아 뭐 시원하게 할까요? 네. 뭐. 다음 키워드. 너의 TMI. 너의 TMI. 너의 TMI? 사실 샤워할 때 옷 다 벗겨요. 아. 너무 TMI인데 그거? 저는 잘 때도 샤워할 때도 뭘 할 때 전부 다 그냥 팔찌를 안 빼요. 그럼 왜 안 빼요? 너가 안 쓰냐? 나도 그래 안 빼요. 봉도 할 때 안 빼요. 아니요. 이게 실버여서. 나는 실버 팔찌를 안 빼요. 나는 막 이는 거 싫어해요. 저는 줄도 안 빼요. 그냥. 나도 실 팔찌도 안 빼요. 저는 세수할 때 귀찮아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 수도꼭지로 이렇게 멀고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다. 나도 어릴 때 해봤어. 이런 애들이 꽤나 많더라고. 진짜 이 형은 이 형끼를 갖고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하다가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들다가 여기 봐가지고 콕이 났었어요. 콕콕콕 날만하네 그거. 채린은 찜닭에 너무 꽂혀가지고. 찜닭? 찜닭. 찜닭의 당면이 왜 이렇게 맛있냐? 미치겠다. 당면 그 미쳤지. 살 찌는 데 미쳤지. 탄수화물 그 덩어리 그게 너무 맛있어. 그 한 줄에 박완궁 기자야. 그게 국무를? 진짜 흡수를 잘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TMI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씻고 나면 그 하수에 걸려있는 머리카락을 줬습니다. 되게 근데 좋은 습관이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윤기 형이 트위터에 좋은 스피킹을 올렸더라고요. 아주 부러워가지고 샀습니다. 새 작업실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장비를 좀 드려야 합니다. 열정을 위해서. 저는 27일 책상입니다. 어디 그거? 작업실. 굉장히 다들 TMI가 많구나. 그러니까. 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마 오른쪽 여기 가렵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진짜 가렵습니다. 다음 키워드. 8살. 8주년입니다. 이 사진이 2014랑 2021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막 여기 쌩얼에다가 막 뭐지 뭐냐. 포토샵도 있어가지고. 아우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때는 사실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갑자기 생겼어. 우리가 비비 발랐잖아요. 이때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보자는데. 화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걸 추천한다 이래서 몇 명만 화장을 하고 아마. 아 이게 패스타 시작이었구나. 근데 이제 이까지 왔지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8주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10까지는 한번 도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까지 한번 가십시오 우리. 오케이 10년.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아미와의 기억. 제 2장입니다. 130613부터 130709까지. 7월 9일이 그 아미 탄생일이에요. 저희 생일이랑 아미 생일이 저기. 원래 후보가 뭐였죠 지민씨? 그 뭐였죠? 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강력한 게 방울이었어요 방울. 아 방울 방울 방울. 이런 게 있었어요. 방울과 아미로 끝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방울 했으면 사실 큰일 날 봤죠. 헬로 방울. 이러면서. 딸랑 딸랑. 벨. 되게 사람 이름이네 벨 또. 헤이 벨. 아미로 하니까 한글도 영어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게. 엄용적이죠. 프랑스어로는 또 이제 친구. 아 맞아 아미 아미. AMI. 저는 아미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왜요? 아미의 그 중간에 있는 두 단어가 RM입니다. 정말 이게 연관성이 진다고 봐요. 큰 그림이 있었죠. 아미만의 그런 어떻게 주는 의미가 또 나름 있지 않습니까? 참. 뜻깊은 날이죠. 네. 다음 키워드. 방탄 방탄 방방탄. 이거 근데 순식간에 나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좋냐? 이거는. 이거. 이거 제가 들었죠. 암준이 형이 연습실에서 순식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우리 웃기다가 그냥 별거 막. 그냥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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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이거 하고. 당신의 심장을 청약한다. 방탄 소년단. 근데 그거 인사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고 우고. 아니 그거 하다가 나온 거 아니야? 그 연습실에서. 파이팅 하자고 했는데 뭐 뭐 할 거 없냐 이랬는데. 그냥 파이팅 하다가 갑자기 뭐. 아 그랬었나? 이게 맞는 것 같다. 아 나 기억난다 기억난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파이팅 구호를 하나 정해야 된다 그랬어. 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막. 막 우리들끼리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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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할래 아래로 할래 막. 그거 정해가지고 그냥 봐야 돼. 우리 아래로 하잖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일이라서.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막 우리 이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로. 우리 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손등으로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아 와다와다. 남준 형이 진짜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야 그거 멋있는데 막. 우리 그것도 있어요. 아 그때는 뭔가 약간. 뭔가 그. 뭔가. 에이. 인상을 남겨야 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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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방탄 방탄. 에이. 우리 어릴 때는 만약에. 에이. 에이. 맞나 맞나 인상. 에이. 우리는 어렵고. 핵이 있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 화양연아 3부작입니다. 화양연아. 화양연아. 저는 아인이쥬도 아인이쥬인데. 런스 때 그 처음 실시간 1위 먹었을 때. 그. 그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가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연습실에서 또. 아 그건 아니지구나. 연습실에서 봤던 게. 아 근데 진짜 화양연아 할 때는. 이미 이미 내가 그 화양연아. 이게 컨셉 안에 내가 이미 완전 빠져 있었어요. 완전 녹아서. 막 청춘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었거든요. 내가 누구. 달려나갔어 어디로 가서. 내가. 런. 런 할 때 나 진짜 약간 미쳤어요. 내가 누구. 박청춘. 나 이때 살 뺄 때도. 런 들으면서. 런닝먼시 뛰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이미 앞이 보이지 않아. 막 이거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절에 진짜 그랬어요. 맞아. 나도 인정. 저희 원래.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풀어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 그. 스케줄이 끝나고. 숙소 안에만 있었어야 됐잖아. 근데 저는. 맨날 밤이면 새벽마다 탈출을 해가지고. 그 공원 한 거리 걸으면서. 학동공원. 아 그때 학동공원 아니었어요. 이게 청춘인가. 맨날 탈출해가지고. 아 이게 청춘이지. 이때를 이렇게 찔데다니. 이러면서 막. 이랬죠. 다들 영화 한 편 찍으셨네요. 그때. 소름 돋는 영화 대. 우리가 단짠단짠을 겪었잖아요. 노모드림. 애노. 상남자. 대인. 단짠단짠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달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나는. 나는 저 때 소원스티에서 봤던 거에요. 인트로 두 개를 다 내가 했단 말이야. 근데. 벌스를 한 20번씩. 계속 바꾸라고 하는거에요. 계속. 나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실에 작업실이 있었을때. 근데 막. 진짜. 연습실. 이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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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에서. 15. 16일 정도를. 거기서 거의. 계속 그만 쐈어. 나중에 마지막 때. 이거 안 와. 이거 안 되면. 그냥 나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다가. 연습실에. 진짜 오래. 나 연습하고. 그게 이제 인트로였지. 첫 번째 인트로였지. 네버마인드 작업을 할 때. 네버마인드. 비가 막 엄청 온거야. 어디 막 갔다 왔는데. 물 담겼어. 비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비 다 뺐죠.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갔어. 다행히 댄서들이 있어. 센서들이랑 같이. 도와달라 이거. 다 해가지고. 책상부터 다. 녹음씩 다 옮기고. 지금 저희 하이브 용산 사업은. 너무나 고충이라. 절대로 문에 잠길 일이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둘 셋입니다. 사실 둘 셋이 이제 나온 지가 거의 4년인데. 그 상황. 지금 상황에서 약간. 둘 셋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본다는. 그때는 또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상처가 말하셨죠. 왜 방탄이 세상의 억압과. 어?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 팬분들도 같이. 막아내다 보니까. 이 노래를 계기로. 진짜. 뭔가 하나의. 우리랑 아미의. 약간 비밀. 암호 같은. 이해된 것 같아가지고. 좋은데요? 그. 저는 사실 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하자면. 사실 15, 16, 17년도. 이 세계년도 동안. 정말. 저희나 이제 팬들이나. 욕을 많이 먹었죠. 고생도 많이 하고. 아미들은 저희를 이제. 뭔가 감싸주시려고. 너무 열심히. 사실 마음고생 하신 게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정말 일을 갈고. 열심히 했잖아요. 네. 콘텐츠도 만들고. 열심히 했다고. 그 3년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컸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위로도 많이 되고. 너무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방패님 방에서. 하지 않았나? 맞아요. 같이. 같이 하고. 좋은 노래에요 진짜. 진짜 좋은 노래에요. 언젠가 다시 좀. 꼭 같이 불러야죠. 불러. 진짜 보고. 이거 부르면 진짜. 앞에.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팬분들 보이잖아요.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지금 부르면 운다 진짜. 그 때도 울고 계셨어요. 오케이. 아니 아니. 팬들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음 키워드는. 일지 아트홀입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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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우리가 사인회를 여기서 최근까지 많이 했었어요. 그. 쇼케이스 때 한 사람씩 나가는. 나 지금 계속 너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노래 노래 틀어주고. 맞아. 근데. 이게 민망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 할 때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 나 진짜 기억났어. 나 진짜 기억났어. 나 소름 돋으려고 그랬어. 뒤에서 기다릴 때. 물을 켜지 마. 제발. 뭘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 왜냐면. 기자분들 쇼케이스를 먼저 하고. 맞아. 근데 이거.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그 팬분들이 있을 때만. 왜냐면. 사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이제 처음 오시는 거니까. 그냥 블로그만 보고. 난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아. 그냥 한 번 보러 온 거야. 그랬지. 그 때는 쇼케이스가 뭐. 이게 경쟁률이. 그냥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가볼까요?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우리 처음 할 때 그 못 잊죠. 주경기장은. 여기 두 번 잊죠. 처음에 이제 태지 형. 그렇죠. 아 맞다. 그것도 있구나. 사실 그전에도 이제 뭐. 뭐. 드림 코스트니 뭐니. 그래서 저희는 코드플레이로 코드가 갔었고. 우리 그 날 꽂아갈 때도 갔잖아요. 힘들 없이 가잖아요. 너무. AMA. 월드투를 해도. 주경기장보다 큰 거는. 주경기장에서. 주경기장에서. 왜냐면 이제 풍불경기장들은. 경기장같이 하더라고요. 네. 좌석이 엄청 많은 거죠. 주경기장은. 이제 경기장 또 경기장대로 큰 게. 옆에 트랙이 있잖아. 그때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더 커버. 너무 좋은 거 같아. 일단 이름부터 좀 폼이 나요. 잠실 주경기장. 그 경기장. 뭐 언젠가는 이제. 주경기장을 다시 느낄.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가자. 자.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해외 투어에요. 이번에 해외입니다. 해외 투어 사실. 저는. 그 당시 막 다닐 때는. 물론 이제. 공연을 좋아하니까. 되게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또. 막 하고 싶다. 사람이 간사한 거야. 진짜 간사해.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고. 사람이 정말. 근데 또. 비행기 힘들다. 아니 나는. 나는 근데. 투어. 난 투어 기간을. 되게 좋아했었던 게 뭐냐면. 잠도 많이 자. 먹고 싶은 것도 막 먹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나는. 살도 쪄그만큼. 찌기는 찌지. 나는 나는. 살이 잘 쪄. 투어할 때. 작업하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나는 좋았어. 저는. 해외 투어 하면은. 저희가 되게. 선방을 갖고. 로망이 있었잖아요. 되게. 어디도 가보고. 이 나라에 있는 누구도 만나보고.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게 사실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 투어를 혹시 기획한다면. 그런 스케줄도. 짬짬히 해가지고. 하면 더. 재밌게. 즐거운 투어가 되잖아요. 사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랑. 버터라는 곡이 또 나오면서. 해외 팬 여러분들도. 친숙한. 뭔가 그런. 버터가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 나왔을 때 한 3주 차. 단추차 연속으로. 이 말들을. 꼭 쓸 수 있기에. 이게 편집 되냐 안 되냐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아무튼 편집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다음. 키워드. 슬로건입니다. 적에 걸려있죠. 와 근데 저 말들이. 진짜. 꽂힌다니까. 나는 그 바다 관련된 슬로건이 있었어. 그거 보자. 소움도 왔어. 어 나도 알아요. 뭐 사막이 바다가 됐다. 뭐 이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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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건데 손을. 막 뚫어서. 아.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아니 보였어. 멘트 기억날 것 같아요. 이게 그. 너와 함께하면 사막도 바다가 돼. 어. 어 맞아 맞아. 그거 봐. 이 슬로건 역시. 이 슬로건의 메시지는 진짜. 다 하나하나. 뭔가 이 마음을. 꽂힌다니까. 근데 이거 노래하다가. 위에서 봐야지. 네. 노래하고 있는데. 샹 할 때 딱 보면은. 샹 올라오잖아요. 그 타이밍이 있어. 팬분들이 또 맞추는. 팬분들의 파트 타이밍이 있어. 노래와 함께 나오는 그 타이밍이. 야. 힌트가 세 개요. 흘러나고 있는 노래. 그리고. 그. 올릴 때. 사람 수가 많으니까. 촤악 하면서 이게 액션이 돼요. 그런데. 내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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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타이밍을 다 맞출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랬는데. 뒤에 아미 타이밍이라고. 부드러워. 아니 아니야. 슬로건 뒤에 적혀 있어요. 저도 적혀 있고. 위에서. 아미 타이밍이라고 나오면. 들어주세요. 가 적혀 있어요. 그래. 자. 다음 챕터. 오우.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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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아미. 아니 일단 방탄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미의 분들을 알아요. 네. 그니까요. 다 알아요. 그니까요. 우리 할머니 경로당 그 친구분들도 아세요. 아 진짜로. 아미를 다 아세요. 이건 공동체라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저희의 성적 이런 것들이. 저희만 뭐 잘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죠. 저희랑 아미가 진짜 너무 큰 힘을 주고 아미들이 다. 다 뒤에서 힘을 써주시고 다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룬 저희가 이룬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줬다는 걸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들어오신 아미분들은. 약간 뭔가 저의 콘서트를 아직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의 열기나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실 테고. 그럼 봐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거 보고 나면 다른 데 못 갑니다. 네? 다른 데 못 가요. 그럼 뭐 인정 못합니다. BGS 맛집 먹고 나면 다른 데 못 갑니다. 본인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안 해요. 뭔가 꼭 보여주고 싶네요. 진짜.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아미 여러분들 눈을 보면.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 정국이 울어.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어. 울어. 보고 싶습니다. 울어. 울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 시간을 보내 왔던. 길들을 쭉 훑어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가 아미이어서.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얘기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뭐. 아쉽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두 번째 책이 더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이거죠? 빨간 색깔. 빨간 책. 딱 저기 써있네요. 빨간 책이라고. 오. 빨강. 빨강이. The Red Book. 목칙. 왜 해. 목칙한데? 두 번째 책의 주제는. 멈춤과 달림. 네. 1장. 바뀌어버린. 아. 너무 좋다. 3. 방탄소년단의 Blue and Gray. 네.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 자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단 전 세계가 멈춰버렸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뭐. 공연을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약간의 뭔가. 약간의 우울함은 있는데. 그래서 뭐. 사람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또 이 상황대로. 그죠. 뭐. 적응을 한 것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있었기에 저 시기만에 또 음악이 나올 수 있어. 맞아요. 말 그대로 Blue and Gray 하는 곡도 나올 수 있었고. 아. 멤버들의 곡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버티고. 버티면 지나가면은. 꼭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각자 뭐 하세요? 어느 공간이 됐건. 자기만의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운동 좋죠. 운동 진짜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건강한 돌파구야.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무기력. 뭔가. 몸을 안 쓰니까. 그래도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덮이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야. 마음 편하게. 아 그거 진짜 최고의. 최고의. 그냥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때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면 좋을지를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하루를 얼마나 잘 지냈냐의 기준이. 그날 하루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냈냐. 오. 그래가지고. 되게. 집에서 혼자. 혼자 행동하고. 혼자 웃는 것들을 많이 해요. 혼자 막 물고 나오셔서. 서서 샤워해보기. 와. 와. 되게 끌집하네. 한 번 코에 물들어가지고. 되게 안 좋더라고요.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너 왜. 유튜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거의 크레이 컨텐츠 아니야? 아니. 그런 거를 하면. 되게. 나 스스로가. 되게. 한심하고 바보 같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세수도. 세수도. 세수도 그런. 세수 이런 거. 아 세수는 귀찮아서. 자 이장입니다. 컴백이네요. 컴백. 컴백.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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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 나왔네. 빠다 나왔네. 제목이. 진짜 뭔가 난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버터. 버터. 아 진짜 임팩트가 있어요. 이제 버터를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이번에. 뭔가. 그래미가 노미가 되고. 또. 이제 수상은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마음. 가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반만이었죠. 뉴 챌린지. 네. 그래서 진짜로. 뭔가. 뮤직비디오에서나. 아니면 음악에서나. 좀. 다양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더 멋지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저는 버터 준비하면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곡들 좀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저희 새로운 곡도 안 나왔고 해가지고. 버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다이너마이트 외에 또 새로운 곡을 이제. 무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설렘. 마음에 되게 신났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창한 메시지는 없어요. 솔직히.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 지쳐서. 그. 저도 좀 신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버터라는 곡이 좋은 게. 할 때 재밌어요. 신나요. 그 에너지가. 정말 오프라인으로도 못 보여주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보여주려면. 우리가 진짜 기분 좋고 신이 나야 되는데. 정말 그. 버터는 정말. 아 모르겠고. 일단. 일단 여름이고. 우리. 우리가 원래 했었던 거. 우리가 좋아했던 거. 노래하고 춤추는 거. 뭐 어떤 사회적인 막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방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다 담은. 그게 그 버터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 버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풍미가. 높아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버터에다가 바르잖아. 내가 그. 스무스하게 버터처럼 아미를. 이렇게. 이렇게 풍미가 들어. 이렇게. 아미와 방탄의 시너지가. 스무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되게 신나고. 이런 즐거운 음악이어서. 뭐. 굉장한 거창한 메시지. 그런 거. 이걸. 이걸 들어보시면. 막 메시지를 물어보실 거 같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정말 두 개의 책들을 보니까. 1, 2년 사이에. 저희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죠. 네. 되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아미와. 그리고 또. 우리 BTS 방탄소년단에게. 박수를 한번. 저희 켜보자. 네. 하지만 여러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무슨 가사인 것 같아요? 저. 투모로우. 예. 투모로우 가사처럼. 이제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책을. 가져올 건데요. 자. 아까 거는 과거. 지금은 약간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 갖고 오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운입니다. 꽃이랑도 색깔이 잘 맞네요. 그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저. 그라운. 그라운. 그린과 브라운을 섞어서. 그라운. 그라운. 우리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 우리의 미래.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저게. 딱. 그냥. 티켓팅 되고. 코스트장에. 그냥. 이제 시간 딱 돼서. 딱 올라가서. 제가 딱. 첫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전에 이제 뭐. 방송 이런 거 다 갖고. 딱 그 순간을 위해서. 모두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진짜 좋겠다. 그러면 이제. 리프트 타든 뭐. 샤막이 떨어지든 뭐 하든 할 텐데. 그때. 과연. 눈물을 참고. 저는. 저는 그. 스타디엄 있잖아요. 딱. 위로. 헬기가 그냥. 내가. 낙하산 메고. 떨어지네. 첫 곡으로. 딱 이제. 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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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솔직히 말해서. 오프닝 때 눈물로 안 흘릴 것 같아서. 울지. 눈물 버튼. 이래가지고. 자. 다음은. 방탄표 슬로건인데. 방탄. 방탄. 방탄표 슬로건. 아. 우리가 정해서. 다시 만날 그날. 아미들을 위해. 슬로건을 만든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너의 버터. 너의 인생에. 풍미를 더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진영스러운데. 뭐야. 요즘 생각 좀 했나 봐. 이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 그냥. 보고 싶었다. 아미. 우리 오늘부터는. 즐거운 날들만 가득할 거예요. 응. 꿈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할게요. 슈가 형 딱. 일곱 글자. W-E-R-B-A-C-K. We are back.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섯 글자 하겠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 하겠습니다. 그 옆에 그. 물고기 그리면 재밌겠다. 오. 아니. 슈가 형은 다섯 글자네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음. 기다림의 끝은 왔고. 우리는 다시 만났네요. 이렇게 적고 싶을 것 같아요. 슬로건. 이게 탄생이 된다면. 참. 정말 즐거운 상상이네요. 아름답겠네요. 2022년 6월 13일입니다. 2022년 6월 13일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우리끼리 이런 걸로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모르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미래일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2022년 6월 13일에는. 진짜.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날이에요. 저는 뭐 우리도 우리지만. 그냥 이. 상황이 좀. 다. 뭐 종식까지도 안 바라고. 그냥 뭔가 좀.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든 뭔가가 여기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종식 때 했을 때는. 되게 맑은 하늘에. 되게 뭔가. 되게 하늘이 되게. 가창했으면 좋겠다. 아마 기적처럼. 봄이 했으면 좋겠다. 봄.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미들은 또 어디로 가고 싶을 것 같은지. 저는 파이널 컴퓨트. 우리 자유주경 시장에서 했던 파이널 컴퓨트. 나도 파이널. 그때 너무. 그때 재미있었거든요. 간만에 이제 한국 와서 하는 거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돌아가서 나면 나 진짜. 조금 사주도록 한다. 파이널 컴퓨트 한. 14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 저는 한 5살쯤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생 2회차 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잘. 어렸을 때 사실 뭔가. 이 배움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맞아. 안 돼요 형. 지금 가면은. 형 지금. 5살부터 물고 나면 서서 샤워할 거잖아요. 어? 이거 좀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미래를 먼저 보면은 뭔가 약간. 뭔가 뭔가. 지침해지. 저도 돌아간다면 저는. 과거일 것 같고. 저도 아마도. 그 마지막 공연했던. 나는 오디션만 나가면 돼.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하면 이제. BTS랑 모여서 이제. 곡 작업할 때 제가. 다음 타이틀. 너무 드림이란 거 어떠세요. 야. 좀 더 좋은 걸로 하자. 다음. 데뷔 타이틀을. 불타오르내로 바로 가자. 안 돼 안 돼. 순서가 딱. 이 순서가 있어야 돼. 이 순서가 있어야 돼. 이 다순 리드로 가야 돼. 상남자가 왜. 반응이 좋았겠냐. 이게 뭐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면은. 우리. 우리의 지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아미들은 어디로 가고 싶을 거 같아요? 아미들은 그러게요. 아미들은. 진짜 아미들이야말로 파이널 콘서트 투어로 가고 싶지 않을까. 아미들은. 데뷔 첫 때 갈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아니 처음부터 가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지 않을까. 자 다음 키워드는. 위시노트입니다. 위시노트. 저기 있어 위시노트하고. 위시노트하고. 진짜 있던 일들처럼 상상하고 바라면. 이루어졌던 적 있는 사람. 저는 있죠. 전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데뷔하고. 데뷔하기 전부터 해서. 데뷔까지 그리고. 데뷔 후에도. 바라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원했어요 지금. 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 진짜로? 네.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예고 갔고. 서울 올라오고 싶어서 오디션 보고 왔고. 데뷔하고 싶어서 데뷔했고. 1등 하고 싶어서 1등 했고. 오우. 나도 그럼 지민이 형 따라가면 되겠다. 처음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는데. 아 저는 얘기했는데도 다 이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우 자신감. 또 미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처. 자 다 들었으면. 본인이 저거 뭐. 위시노트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저는 뭐 사실. 첫 번째 위시리스트의 하나는. 그냥. 일곱 명이 시간이 지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변치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쓸 수 있는. 모두의 건강이라고 썼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오래오래 공연을 하고 싶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두 번째고요. 오래오래. 내 주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냥 빨리. 아미드와 함께 공연하고 싶고.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 비석에 적힌 말. 하. 저도 심플해요. 저는 딱. 다섯 개의 소원을 딱. 다섯 글자씩 적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콘서트 재개. 투어를 개최해.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이게 끝입니다. 롤리의 건강. 롤리. 세계의 평화. 콘서트 재개. 노 웨이. 콘서트 가자. 노 웨이. 저는 뭐 사실 미래를 별로 보지 않고. 과거도 별로 보지 않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미시리스트 이런 게 잘 없어요. 뭐 그냥 저거 내 눈을 감으면. 바라는 일이 뭐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거 하나 적고요. 공연하기. 그리고 순간이동 가능했으면. 오. 순간이동 너무 좋겠다. 최근에 저 점퍼라는 영화 봤거든요. 아. 영화. 하. 점퍼 진짜 옛날 영화 아니야? 나 운전면 왔다 대잖아.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공연할 때도 빨리빨리 다니고. 진짜 제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원할 거예요. 순간이동 가능하기. 한 명만 하면 돼요. 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화에서 다 손 잡고 있으면 같이 이동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 손 나 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저기 저기 저기. 태평양이에요. 저기 한강공원 이런 데 떨어질 수도 있겠다. 가다가. 저는 그 심플해요. 저도 오늘이라도 당장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함께 공연을 하며 놀고 싶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어를 하고 싶다. 세 번째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얼싸 안고 이기고 싶다. 얼싸 안고. 마지막 뭐예요? 꼬맹이? 그래미. 아 그래미. 꼬맹이. 꼬맹이. 자. 2022 꼬맹이 노미네이션. 박치민. 박치민. 슈가 앤 박치민. 자 지민 씨 얘기해 주시죠. 저는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건강한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시에서 되게 디테일하다.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아미분들도 위시노트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낯간지럽긴 해도 꽤 재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미분들이 이제 바라는 위시노트의 내용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는데요. 리버스에 올려주시면 제가 꼭 보겠습니다. 발표하세요. 발표. 추억의 물건과 기억이 이제 가득 담긴 이곳에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곳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있죠? 주인 씨? 네. 저희도 아미를 위해 며칠을 고민하며 아미 만물상점에 맡기고 갈 물건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왔잖아요. 어떤 물건인가요? 자 제가 가져온 물건은 정말 대박입니다. 일단은 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저 그거 아니에요?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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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보면 아미랑 이게 방탄 사이에 추억의 물건 네.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미쳤다 진짜. 네. 저는 사실 이 곰돌이 피규어는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관심 가지게 된 하나의 뭔가 소장품? 같은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또 팬분들의 선물이 굉장히 소중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곰돌이 피규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미와의 추억도 그렇고 저의 추억도 그렇고 뭔가 이게 공통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성기입니다. 이건 뭐 다들 멤버들도 너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항상 음악 방송 한 후에 미니 팬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 쩔었대 생각나요 쩔었대. 나도 쩔었대 생각나요. 아마도 우리 언제까지 했었지? 한 16년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확성기로 사실 아미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물건이라서 그 시절에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했구나 라는 게 좀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추억의 물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면 이걸로 아미 한 번 아아 아 노 배터리 파워 오케이 오케이 형 씨 렛츠 기릿! 네 렛츠 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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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저는 아미에 대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뭐 방탄의 추억이라도 되죠. 이거는 이제 이게 본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스케줄 때문에 본집에 못 가가지고 사진으로 구해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아빠가 저에게 사준 시계인데요.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이제 사온 시계인데 제가 그게 좀 많이 뜻깊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모든 사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기억하기 나름 네 저도 시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시계를 한번 사본 적도 있는데 제일 의미가 깊었던 거는 저희 아빠가 준 시계가 제일 의미가 제일 깊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요 시계가. 그럼 그런 맛이잖아요. 약간 옛날 시계는 또 안 돌아가고 네 그런 맛이잖아요. 팔찌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땡땡 이제 볼펜인데 제가 옛날에는 모땡땡 볼펜을 꼭 지고 자야 했었어요. 특이하다. 진짜요?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서울 상경하기 전까지 계속 이걸 지고 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잡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자서 왜 웃으세요? 아예 나름 공감이 돼서요. 아니 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청소기 틀고 자는 사람도 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진짜요? 옛날 축구에서 왜 이루니가 청소기 틀고 제가 이거를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모르고 이렇게 돼서 잠이 들어 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어져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잡생각하는데 되게 없애주는 도움 많이 됐구나. 그 애착이골 애착인형 뭐 이런 지금도 베개를 안고 자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최근이고 이거는 향촌 제가 워낙 그냥 좋아해가지고 향이 예민하죠. 우리 종국이가 이거 틀어놓고 그냥 좀 조명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노래 틀어가지고 앉아있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뽑았고 이거는 이제 요즘 노래방도 못 가잖아요. 보쌉 저 집에서 코로나가 아닐 때도 혼자 노래방 가고 싶을 때 저는 이 켜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노래방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저철하게 노래부를 부를 때 노래방 가고 싶을 때 혼자서 노래부를 부를 분의 추억이었습니다. 좋네요. 네. 아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안 꼽을 수가 없는데 와 사실 우리 옛날에 V LIVE 할 때 네. 찍었던 건데 이게 제 이제 작업실 위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한번 우리 선물했던 적 있었어요. 팬들한테 그때 한번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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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그냥 뭔가 되게 내추럴 저는 이뻐졌습니다. 죄송해요. 내추럴 내추럴 그래서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스피크 앵콘콘 이제 저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걱정만 우리 서둘러 네. 벌써 또 소름 돋는다. 우리의 처음과 끝은 항상 너야. 뭐 이런 거 이거 이것도 몰라. 진짜 말들이 하나하나 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이제 가장 뭔가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진짜 진짜 찐 추억이다. 진짜 이쁘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추억이다. 2년 거의 1년 반 됐죠. 네. 더 오래됐네. 와. 저는 여기 몰타에서 샀던 이 가방 있잖아요. 아 몰타. 네. 이거 아직도 가끔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요? 사실 자기가 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잖아요. 저 심지어 저도 돈가방 있어요. 네. 내가 사다. 나 하와이 목걸이 있다. 진짜 있다. 아 나 그 몰타에서 산 그 뭐지? 형한테 그거 뭐 준 거 있었는데? 잠자리? 어. 두바이 향수 있다. 와. 진짜 찐이다. 두바이 향수는 좀 좀 짜는데? 찐이다. 아무튼 몰타에서 한 가방. 네. 몰타에서 한 가방. 저희가 여행을 자주 안 가니까 자주 못 가니까 또 사실 이것도 어쨌든 저희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서 가끔씩 이 가방을 보면서 아 이때 우리가 그랬었지 하고 그래가지고 뭐 되게 즐거워하고 그 다음은 저희 어 달방 테니스 형 아 요즘 또 진 형이 테니스 진짜 진짜 테니스 광이에요. 이제 테니스 요새 그 치는데 어쨌든 또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좋은 취미 만들어줘가지고 다음에 제이홉이랑 한 번 더 치러 가기로 했어요.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형 치는 거 좀 올려주세요. 우리한테만 올려야 자꾸 우리한테만 올려줘. 자꾸 단톡방에만 올리고 자랑하라니까 또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라도 막. 로그로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걸 실물로 볼 일이 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 나 이거 있었어. 이게 우리 첫 번째 콘서트 티켓이라 티켓?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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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르겠지? 진짜 대박이다. 저게 레드블렛? 레드블렛이 말하는 거예요? 머스터 머스터. 머스터 머스터. 이거 머스터야? 레드블렛은 빨간색이 있어. 레드블렛은 그거 돼 있어. 그 뭐냐? 우리 기쁘의 휘장이. 공연 자체 형 이거 작업실에 형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지 않아. 왜냐면 내가 내가 사서 들어가진 않을까? 되게 예쁘다. 머스터. 최근에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서 팬분들이 온 그거를 모아놓더라고 티켓을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50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팬분들은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언제 꺼네? 이거 언제 꺼네? 이건 진짜 팬분들의 추억이죠? 어. 아니 팬분들이 다 다 모아놔. 이게 하나의 굿즈처럼 생각하시더라고. 왜냐면 이걸 딱 보면 딱 그때로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약간 의미 있는데요. 프레임 해보니까 예쁜데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거 기억합니까? 아. 뭐야 그게? 아. 아. 진짜 맨날 입고 다니던 거? 수가 형이 호석이 형 주고 호석이 형이 놔줘가지고 지금 아직도 연습생 때부터 입고 있던 저게 라이더 같은 거예요. 비니땡 스튜디오 라이더 자켓입니다. 물려받은 근데 진짜로 진짜 안 상했어. 아 그래요? 진짜 깨끗해요. 아직도 있어요? 입고 다닌다니까요. 아 진짜로?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으로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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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뭔지 몰라 이거? 우리 롯데월드에 갔던 거 아 잠시만 나 안 보여. 보고 싶어. 와 와 제가 이거 지갑에 맨날 넣고 다니거든요. 와 저거 그거 아냐 나 머리 폭탄 머리일 때 갔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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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우리 다 검정 옷으로 갔잖아요. 다 검정 옷으로 윤경만 남색 입고 갔다가 중간에 빠졌지 아 나 옷 입고 왔어 맞아 나 옷 입고 왔어 난 그때 옷까지 기억나?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나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아 이게 남자들끼리 가니까 너무 많이 타는 거 놀이기구 근데 나 많이 타면 멀미하거든 실제로 나는 멀미를 아 죄송한데 형 술 먹고 왔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와서 소가 좋다고 빨리 갔어 이 형 얼굴 시뻘겠는데 와서 아니 그것도 그건데 실제로 내가 타는 멀미를 내가 우리 대구에 있을 때 맞아 형 나 못 타니까 이거 우방타워랜드라는 데 가면 거기서 막 뭐 카멜백이라는 게 있어 그거와 연속 두 번 세 번 타면 내가 진짜 톤을 하고 있어 응 내가 그냥 속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다 기억난다 같이 그래 우리 그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 스티커 사진 그때 윤경이 일찍 가서 윤경만 없었어 근데 그거 얼굴이 되게 뭔가 되게 이상하게 나네 형 있잖아요 형 있잖아요 나 있었어 스티커 사진 암튼 이거를 이제 팬분들한테 이 실물을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깜빡했어요 난 이거 티켓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네 아 그렇습니다 이런 또 추억들이 또 있었네요 와 근데 진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세상 실감이 되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저는 이 영상이 이제 나가고 아미들이 보시면 저희의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TMI나 아니면은 이런 추억의 물건들이나 기억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질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저희 지금 8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채웠는데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채워질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의 물건까지 채원원에 비로워서 우리들의 만물 상점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이 스페셜한 공간에서 조금은 정말 꿈 같고 현실 같은 이야기들을 또 동시에 나눠봤는데요 사실 매직샵은 아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방탄이 만들어낸 그런 선물 같은 공간이었다면 아미 만물 상점은 저희 방탄소년단이 힘들고 지친 순간 찾아온 어떻게 보면 아미들이 선물해주신 안식처 같은 공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좀 더디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공간에서 앞으로의 바람들을 생각하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이 공간처럼 서로가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돼요 앞으로도 아미의 만물 상점을 잘 잘 잘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팔 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레비우스의 뒤 무한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린 영원하고 우리의 시간은 끝없이 무한하다는 의미인 거죠 또 예전에 매직샵 주인장이었잖아요 마무리 인사를 또 제안하겠습니다 좋아요 손 보이시죠 오케이 방단 방탄 방방탄 하고 아미 보라에까지 딱 레츠기릿 자 방탄소 현장과 아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라보타 방라보타 아미 보라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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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